교사인 다리는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른 한 사람은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들은 산중턱에 자리 잡은 학교로 통하는 험한 언덕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알베르 까미의 어떤 손님입니다. 알베르 까미는 프랑스의 작가로 196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빈곤과 병고를 철저히 체험한 까미는 사회에 대해서는 절망을 느끼면서도 종교에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숙명적인 부조리의 의식을 지니고 있는 작가입니다. 조국인 알제리가 식민지화 된 데 대해 반식민운동을 펼치기도 했지요. 알베르 까미의 대표작으로는 이방인, 시지프의 신화, 페스트, 전락 등이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어떤 손님은 깊은 산골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다리와 아라빈 포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리는 아라빈 포로를 이송하라는 명령을 받지만 그 포로에게서 동질감을 느끼며 인간적인 정 때문에 하룻밤을 번민하다가 포로를 풀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어떤 손님 알베르 까미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고원으로 두텁게 쌓인 눈을 헤치며 오느라 고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따금 말이 희청거리는 것이 보였다. 말발굽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지만 코에서 내뿜는 입김이 보였다. 적어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은 이곳 지리를 잘 아는 듯했다. 그들은 어느새 수북이 쌓인 눈더미에 가려진 길을 따라 학교를 향해 제대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리는 그들이 언덕 위로 올라서려면 아직도 30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몹시 추운 날이었다. 그는 털 재킷을 입으려고 숙직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텅 빈 교실을 지나쳤는데 교실의 칠판에는 여러 가지 색깔의 분필로 그려진 프랑스의 강 4개가 사흘째나 강 어기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10월 중순이 되자 눈이 거침없이 쏟아졌다. 8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더니 비는 오지 않고 갑자기 눈이 펑펑 쏟아진 것이다. 그리하여 고원지대의 산지에 있는 마을에 사는 20여 명의 학생들은 학교에 오지도 못하고 날씨가 계획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다리는 교실 곁에 있는 숙직실에만 불을 지피고 있었다. 동쪽 언덕을 향한 그 방에는 창문 하나가 남쪽으로 향해 있는데 그 창문에서 내다보면 학교는 고원의 남쪽으로 내뻗기 시작한 기슭에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맑은 날이면 그 창문을 통해 산맥의 보랏빛이 실오라기처럼 보이기도 했다. 몸을 좀 녹인 다리는 조금 전에 두 사람을 발견했던 창문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험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을 것이다. 아침은 음산한 기흥과 함께 밝아왔고 하늘의 어둠은 조금 거친 듯 했지만 학교 내부는 좀처럼 환해지지 않았다. 오후 2시가 되어서야 겨우 낮이 시작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난 사흘 동안 이중으로 된 교실 출입문을 마구 흔들어대던 눈보라 속에서 견뎌야 했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은 한결 나은 편이었다. 그때 다리는 암탉들을 돌보거나 석탄을 가지러 갈 때 이에는 전혀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숙직실에서 지루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다행히 눈보라가 몰아치기 이틀 전에 북쪽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인 다리트의 화물차가 석탄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화물차는 48시간 후에 다시 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작은 숙직실에는 한파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가족들에게 나눠주라고 정부에서 보내온 밀가루 부대가 가득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을 견뎌 나가기에는 충분했다.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가난한 처지인데다 날씨마저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날마다 하루치의 식량을 학생들에게 나눠주었다. 계속되는 사나운 날씨에 그들의 식량 사정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일이었다. 오늘 저녁에는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나서서 밀가루 배급을 타러 학교에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돌아오는 수학기까지 정부로부터 배급을 받아 연명해 나가야만 했던 것이다. 다행히 프랑스로부터 곡식을 실은 배가 어제 도착했으니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그 참상을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누더기를 걸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벌판을 헤매는 사람들, 점점 더 타 들어가는 고원지대, 말라붙은 땅덩이, 발밑에서 햇볕에 달구어진 돌들이 먼지처럼 부서지는 모습은 정말로 잊기 힘든 참상이었다. 그동안 수천 마리의 양들이 떼죽음을 당했고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죽어갔다. 그러한 참상을 바라보며 옛단 학교에서 마치 수도자처럼 파묻혀 사람들에게 매주 물과 양식을 공급하던 중에 뜻하지 않게 눈사태를 만났던 것이다. 그 자신이 그렇듯 살기 어려운 고장에서 태어났기에 그는 어느 곳에 가든 마치 유배를 당한 것처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그가 밖으로 나가 학교 앞들을 거닐고 있는 사이 두 사람은 이제 언덕 위에 이르렀다. 말을 탄 사람은 그와 잘 알고 있는 늙은 헌병 발디크시였고 그 뒤로 한 아라빈이 포숭의 팔과 손을 묶이고 머리를 숙인 채 뒤따라오고 있었다. 헌병은 다리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지만 다리는 얼빠진 표정으로 아라빈을 살펴보느라 미처 인사에 담내하지도 못했다. 아라빈은 푸른색에 지에베라를 입고 두툼한 털 양말에 샌들을 신었으며 머리에는 좁고 짧은 띠를 두르고 있었다. 발디크시는 아라빈이 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을 천천히 몰고 있었다. 이윽고 목소리가 들릴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자 헌병이 소리쳤다. 엘 아메르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무려 3시간이나 걸렸네. 겨우 3킬로밖에 안 되는데 말이야. 다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두꺼운 재킷을 입은 탓으로 키는 작고 어깨만 넓어 보이는 다리는 단지 그들이 올라오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라빈은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어서 오십시오. 들어와서 몸 좀 녹이시죠. 그들이 두구이에 이르자 다리는 이렇게 말했다. 헌병은 피곤한 듯 말에서 내려 말 곧비를 진 채 뻣뻣한 콧수염을 벌룽거리며 웃어보였다. 햇볕에 그을린 이마 밑에 움푹 파인 새까만 두 눈과 주름 잡힌 입은 군인으로서의 조심성과 성실성을 내보이고 있었다. 헌병은 말을 헛간에 메워놓고 학교에서 기다리고 있는 두 사람에게로 돌아왔다. 다리는 그들을 숙직실로 안내했다. 교실에다 불을 떼도록 하죠. 거기가 더 편할 테니까. 다리가 석탄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헌병은 소파에 앉아있었다. 그는 아라빈의 팔에 묶여있던 포승을 풀어주었고 아라빈은 손만 묶인 채 좀 더 자유로운 자세로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처음에 다리는 흑인같이 크고 두툼하며 반질반질한 아라빈의 입술만이 눈에 띄었으나 자세히 보니 코는 우뚝하고 새까만 눈은 빛을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띠를 젖히자 말쑥한 이마가 드러났고 거무죽죽죽하고 추위에 언듯한 얼굴에는 불안감과 반항심이 뒤섞여 있었다. 갑자기 아라빈이 다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다리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끔했다. 교실로 가시죠. 박하차를 끓여드릴 테니. 다리가 말했다. 고맙네. 이젠 정말 이 짓도 못해먹겠어. 은퇴라도 해야지 원. 헌병은 그렇게 말하며 시에 굳더니 고개를 돌려 아라빈을 불렀다. 넌 이리와. 아라빈은 묶인 두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교실로 들어섰다. 다리는 차와 함께 의자를 가져왔지만 헌병은 이미 맨 앞에 학생용 책상 위에 걸터앉았고 아라빈은 창문과 테이블 사이에 놓인 난로 앞 교단에 기대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다리는 아라빈 앞으로 찻잔을 내밀다가 묶인 손목을 보고 주저했다. 풀어도 괜찮겠죠? 물론이야. 데리고 오느라 묶은 거니까. 다리는 찻잔을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아라빈 곁에 쪼그리고 앉았다. 아라빈은 강렬한 눈빛으로 말없이 보고만 있었다. 이윽고 밧줄이 풀리자 그는 부어오른 손목을 한 차례 비비고 나더니 찻잔을 들고는 뜨거운 차를 훌훌 들이마셨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다리가 붙자 발뒤 그시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가긴 이제 다 왔어. 아니 그럼 여기서 주무실 작정입니까? 천만에 나는 일단에 엘 아메르로 돌아가야 하네. 자네가 이자를 댕기로 넘겨주어야 해. 합동수사반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네. 발뒤 그시는 다리를 바라보며 다정하게 웃어보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아니야 나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네. 명령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 전시에는 무슨 일이든 해야 하는 법이야. 그렇긴 하지만. 명령도 명령이지만 이것은 자네도 관련된 일일세. 머지않아 새로운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원된 것이나 다름없네. 그래도 다리는 여전히 완강하게 버텼다. 이봐 내가 자네를 좋아하니까 하는 말인데 내 얘기를 잘 듣게. 엘 아메르에는 헌병이 모두 열두 사람뿐인데 이 넓은 지역을 모두 순찰해야 하네. 그래서 나는 부득이 돌아가야만 한다네. 자네에게 이자를 맡기고 지체 없이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네. 이자를 거기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고. 글쎄 이자의 마을 사람들이 법석을 떨면서 이자를 구출하겠다고 아우성이라네. 내일 안으로 이자를 댕기에 꼭 데려다주게. 자네 같은 장정에게 20km쯤은 문제도 아닐 테니까. 데려다주기만 하면 자네 일은 끝나는 것일세. 그리고 돌아와 자네는 학생들과 다시 즐거운 생활을 하면 된다네. 벽 뒤에서 말이 코를 시근거리며 말굽을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날씨는 이제 완전히 개었고 덮인 고온은 유난히 반짝거리고 있었다. 눈이 모두 녹으면 태양은 다시 이글거리며 대지를 지배할 것이고 인적을 찾아보기 힘든 이 적막한 고온에 건조한 햇볕을 쏟아부어 뜨겁게 달궈놓을 것이다. 그런데 대체 이자가 무슨 짓을 저질렀나요? 다리는 발뒤 크시를 돌아보며 입을 열었다. 그리고는 미처 헌병이 대답을 하기도 전에 말을 계속했다. 이자는 프랑스 말을 할 줄 압니까? 한마디도 못하네. 우리는 이자를 한 달 전부터 찾아다녔는데 패거리들이 모두 감춰주었지. 이자는 자기 사촌을 죽였다네. 우리의 적인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어디 속을 알 수가 있어야지. 왜 죽였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집안 싸움을 했던 것 같아. 누군가가 곡식을 빚진 모양인데 그게 분명치가 않아. 아무튼 낫으로 양을 죽이듯 자기 사촌을 찔러 죽였단 말이야. 헌병이 칼로 자기 목을 찌르는 시늉을 하자 아라비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그 사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닌 악과 증오와 피비린내 나는 미친 짓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차 주전자는 날로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다리는 다시 한 번 발뒤 크시에게 차를 따라주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아라빈에게도 따라주었다. 아라빈은 갈증이 난 듯 이번에도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다리는 아라빈이 팔을 올렸을 때 약간 해진 작업복 사이로 여유였지만 탄탄한 그의 가슴을 볼 수 있었다. 자 그럼 나는 가보겠네. 헌병은 일어서더니 다시 포승을 들고 아라빈에게 다가갔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다리가 투명스럽게 말했다. 헌병은 난처한 표정으로 그에게 포승을 보여주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늙은 헌병은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좋도록 하게. 물론 총은 갖고 있겠지. 옆총이 있습니다. 어디? 짐 보따리 아네요. 머리맡에 두고 자는 것이 좋을 거야. 그건 왜요? 난 전혀 두렵지 않은데요. 주의하게 만약 저놈들이 들고 일어나는 날에는 꼼짝 못하고 당하게 될 거야. 우린 모두 같은 운명이란 걸 알아야 해. 문제 없어요. 그들이 밀어닥치는 것을 살필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요. 발디크 씨는 웃기 시작했고 이내 코수염이 그의 하얀 이를 덮어버렸다. 여유가 있다고? 아무튼 좋아. 자넨 언제나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자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지. 내 아들놈도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자기 권총을 빼서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것을 갖고 있게. 여기서 엘 아메르까지 가는데 두 자리의 총은 필요 없으니까. 권총은 검은 테이블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발디크 씨씨? 이런 일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를 연행하지 않겠어요. 당신과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짓만은 못하겠어요. 늙은 헌병은 다리 앞에 우뚝 서서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어리석은 사람이군.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라고 해서 이런 일을 좋아할 것 같나? 사람을 포숭으로 묶는 것은 여러 해 동안 해온 일이지만 그렇다고 습관처럼 척척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닐세. 때로는 부끄럽기도 해. 그래도 놈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야. 어쨌든 저는 저자를 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명령일세. 거듭 말하지만 자네는 복종해야 한다네. 그래도. 제가 한 말을 가서 그대로 전하세요. 저는 그를 연행하지 못하겠어요. 발디크 씨는 분명 생각을 가다듬기 위해 애쓰는 것 같았다. 그는 아랍인을 한 번 쳐다보고는 다시 다리를 보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이렇게 말했다. 천만에. 나는 돌아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겠네. 만약 자네가 우리를 버리고 싶거든. 마음대로 하게. 그래도 고발할 생각은 없으니까. 나는 죄인을 넘겨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그대로 행한 것뿐일세. 자, 여기에 서명을 하게. 필요 없어요. 저에게 죄인을 맡기고 간 것을 부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지 말게. 자네가 사실을 말하리라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자네는 이 고장 사람이고 사내다운 사람이 아닌가. 하지만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서명을 해 주게. 다리는 서랍을 열고 사각형의 조그만 인급병과 그가 펜습자로 쓸 때 사용하는 촉이 달린 빨간 펜때를 꺼내 서명을 하였다. 그러자 헌병은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 안에 놓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모셔다 드리지요. 됐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네. 아까는 날 그렇게 힘들게 하더니. 헌병은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아라빈을 힐끗 보더니 민망한 듯 코를 훌쩍이며 돌아섰다. 잘 있게. 문이 잠시 뒤로 열렸다가 다시 빠르게 닫혔다. 그리고는 창문 너머로 그의 모습이 어른거리더니 이내 발자국 소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벽 뒤로 말발굽 소리가 들리고 암탉들이 놀라 꾹꾹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시 후에 발뒤 그시는 말꼽비를 잡고 창문 앞을 지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언덕을 향해 말과 함께 사라졌다. 이어 커다란 돌들이 구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제수에게로 돌아왔다. 제수는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잠시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다리는 아라버로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문턱을 넘어서다 말고 마음을 바꿔 테이블에 놓여있던 권총을 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숙직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는 한동안 소파 위에 누워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적의 길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그가 다시 이곳에 와서 지내던 처음 며칠 동안 그의 마음을 괴롭히던 바로 그 정적이었다. 그때 그는 사막과 초원이 갈라지는 산줄기 밑에 그 작은 마을에서 일자리를 구했었다. 그곳은 북쪽으로는 검초록빛 남쪽으로는 불그스레한 갈색의 바위가 마치 성벽처럼 여름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북쪽에 있는 고원의의 학교에서 일자리를 얻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돌밖에 눈에 띄지 않는 그 고장에서 고독과 정적으로 인해 몹시 괴로웠다. 간혹 박고랑 같은 것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그것은 농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건축에 쓸 돌을 파아내느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고랑일 뿐이었다. 여기서는 박가리가 아니라 돌을 주워내기 위해 땅을 파는 형국이었다. 때로는 바위 틈에서 흙 부스러기를 긁어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정원의 거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그처럼 그 고장의 4분의 3을 뒤덮고 있는 것은 돌이었다. 그런 곳에 도시가 생겨났다가 사나운 햇볕에 사라지곤 했던 것이다. 그러한 곳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태어났고 사랑하기도 하고 서로 헐뜯기도 하며 죽어갔다. 그 사막에서는 자기나 아랍인 제수나 모두 보잘것 없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을 달이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교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자유롭게 놓여있던 아랍인이 도망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터무니없는 환희를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제수는 도망치지 않고 남아있었다. 그는 테이블과 난로 사이에서 다리를 펴고 잠들어 있었는데 약간 심술구저 보이는 두터운 입술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다리는 아랍인을 깨웠다. 이리 오시오. 아랍인은 일어서서 그를 따랐다. 다리는 숙직실에 들어서자 창문 곁에 놓인 의자를 가리켰다. 아랍인은 여전히 다리를 쳐다보며 의자에 앉았다. 배고프지 않소? 조금. 다리는 두 개의 식기를 꺼낸 다음 기름과 밀가루를 게어 과자 반죽을 하고 그것을 가스 화로에 올리고는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것이 익는 동안 헛간으로 가서 치즈 계란 대추야자 그리고 연유를 가져왔다. 화로에 올려둔 과자가 다 익자 그것을 식히기 위해 창 모서리에 놓아놓고 그는 물에 녹인 연유를 끓이며 동시에 계란으로 오믈렛을 만들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어둔 권총은 계속해서 덜거덕거렸다. 그러자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교실로 가서 권총을 테이블 소랍 속에 넣어두었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등불을 켜고는 아라빈에게 음식을 권했다. 자 드시오. 아라빈은 재빨리 과자 조각을 입에 가져갔지만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당신은? 당신이 먹은 다음에 먹을 거요. 아라빈은 두꺼운 입술을 벌리고 약간 주저하더니 무슨 결심이라도 한 듯 과자를 베어물었다. 이었고 식사가 끝나자 아라빈이 다리에게 물었다. 당신이 판사인가요? 아니요. 나는 내일까지 당신을 보호하는 것뿐이요. 그러면 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죠? 배가 고프니까 먹죠. 아라빈은 입을 다물었고 다리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헛간에서 간이 침대를 하나 들고 들어와 테이블과 난로 사이에 있던 그의 침대와 나란히 놓았다. 그리고 한 구석에 세워두고 서류 선반으로 쓰던 트렁크에서 두 장의 담요를 꺼내 침대 위에 깔았다. 그다지 할 일이 없었던 그는 자기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가 할 일이란 그 사내를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찼을 때 그 사내의 표정을 상상하면서 그를 바라보았지만 단지 가무잡잡하게 빛나는 눈과 동물적인 입술만 유난히 눈에 띌 뿐이었다. 왜 사촌을 죽였소? 그는 아라빈이 놀랄 만큼 저기를 품은 목소리로 물었다. 도망치기에 뒤쫓아가서 해치웠죠. 그는 얼굴을 쳐들면서 말했다. 그들은 둘 다 일종의 불쾌한 의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제 저를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두렵소? 사내는 시선을 돌리며 시무룩한 표정으로 몸을 웅크렸다. 후회하시오? 아라비는 입을 벌린 채 그를 쳐다보았다. 아마도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었다. 다리는 점점 짜증이 났다. 두 침대를 나란히 놓고 큼직한 자기 몸을 눕힐 생각을 하니 어쩐지 마음이 꺼림찍했던 것이다. 거기서 주무시오. 그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초조하게 말했다. 아라비는 꼼짝도 하지 않더니 다리를 불렀다. 저기... 다리는 그를 쳐다보았다. 헌병이 내일 또 오나요? 나는 잘 모르겠소. 당신도 나와 함께 가나요? 나는 모르오. 그건 왜 묻죠? 아라비는 일어서더니 창문 쪽을 향해 발을 뻗고 담요 위에 누웠다. 전등 불빛이 곧장 눈 위로 비추자. 그는 눈을 감아버렸다. 왜 그러시오? 다리는 침대 앞에 서서 다시 물었다. 아라비는 눈이 아플 정도로 밝은 불빛 아래서 눈을 껌뻑이지 않으려 애쓰며 다리를 쳐다보았다. 당신도 함께 가주세요. 다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누웠다. 늘 그렇게 잠을 잤던 터라 옷을 벗기는 했지만 알몸이 되자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주워들었다가 그냥 어깨를 한 번 으쓱하고는 다시 누워버렸다. 여차하면 언제든 한 방에 때려 눕히면 그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침대 위에서 아라빈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그는 밝은 불빛 아래 천장을 향해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었다. 다리가 불을 끄자 어둠이 갑자기 얼어붙는 것 같았다. 별도 없는 하늘이 고요히 움직이는 것이 내다보이는 창가에서 다리는 이내 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내를 곧 알아볼 수 있었다. 아라비는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두 눈은 뜨고 있는 모양이었다. 학교 주위에는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구름을 몰아낸다면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밝은 햇빛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바람은 점차 기세를 올렸고 암탉들이 소란을 부리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아라비는 다리에게 등을 보이며 옆으로 돌아 누웠는데 곧이어 끙끙거리는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후 그는 한결 세차고 규칙적인 숨소리를 냈다. 다리는 식은덕거리는 그 숨소리가 너무도 분명하게 들려오자 좀처럼 잠을 잃을 수가 없었다. 1년 전부터 혼자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에게 아라비는 존재는 거북스러웠다. 병정이든 재수이든 밤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은 어떤 야릇한 인연을 맺는 법이다. 그것은 옷을 벗고 무장을 푼 그들이 서로의 처지를 초월하여 영원한 꿈의 공동체 속에서 손을 마주잡는 기이한 인연을 말한다. 어둠 속에서 다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짓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잠을 청하려 애를 썼다. 잠시 후 아라비는 약간 몸을 뒤척였다. 그러자 다리는 그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긴장하였다. 아라비는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천천히 팔을 짚고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몸을 돌리지도 않고 침대 위에 우트커니 앉아 주위의 온갖 사물에 주위를 기울이고 있는 듯했다. 가만히 누워있던 다리는 권총을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것이 후회되었다. 그는 사내를 감시하면서 언제 권총을 가지러 가는 것이 좋을지 가늠하고 있었다. 아라비는 발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한참 만에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아라비니 걷기 시작하자 그를 부르려고 하였다. 그때 아라비는 자연스럽고 조용한 태도로 헛간으로 통하는 문을 향해 발을 옮겨놓았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열어놓은 채 밖으로 나갔다. 다리는 가만히 있었다. 도망을 치는군. 오히려 잘됐어.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깥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암탉들이 시끄럽게 굴지 않는 것을 보니 그는 아마도 고원 쪽으로 간 모양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물이 졸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라비니 다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야 비로소 그 물소리의 정체를 알아챌 수 있었다. 그제야 다리는 그에게서 등을 돌리고 잠이 들었다. 얼마 후에 꿈속에서 학교 주변을 거니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군. 다리는 이렇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생각에 잠겨 자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깨어났을 때는 날이 훤히 밝아있었다. 낡아서 잘 들어맞지 않는 창문 틈으로 싸늘하고 맑은 공기가 스며들었다. 아라비니는 담요 속에서 입을 벌린 채 웅크리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다리가 흔들어 깨우자 그는 벌떡 일어나 정신나간 눈처리로 다리를 쳐다보았다. 그가 어찌나 겁먹은 표정을 지었던지 다리는 미안한 마음에 슬며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소. 이제 일어나 아침을 먹어야 하지 않겠소. 고개를 끄덕인 아라비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다. 커피가 끓자 두 사람은 간이 침대 위에 앉아 과자를 씹으며 커피를 마셨다. 다리는 아라빈을 뒷마루 지붕 밑으로 데려가 세수를 하라고 수도가를 가르쳐 주었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와 방 안을 정리했다. 그런 다음 교실을 지나 앞들로 나갔다. 태양은 벌써 푸른 하늘 위로 솟아올라 부드럽고 활기 띈 벌판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언덕길 위에 군데군데 눈이 녹아있는 것으로 봐 얼마 지나지 않아 들판이 나타날 것 같다. 다리는 두 개 한쪽 끝에 쪼그리고 앉아 인적 없는 삭막한 땅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발뒤 그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발뒤 그실을 괴롭게 하더라도 아라빈을 돌려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직까지도 헌병의 작별인사가 그의 기전을 올리고 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공허하고 무기력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 학교 저편에서 아라빈의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다리는 그 소리를 듣자 갑자기 화가 나서 돌을 집어던졌다. 돌은 허공을 씽 하고 날아가더니 눈속에 파묻혔다. 아라빈의 어처구니 없는 범죄가 그의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그를 경찰에 넘겨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굴욕적인 일이었다. 그는 아라빈을 자신에게 보낸 괴 동족과 살인을 하고도 도망칠 줄 모르는 아라빈을 원망했다. 다리는 일어서서 앞들을 한 바퀴 돌고 난 다음 한동안 꼼짝 않고 서 있다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아라빈은 헛간에 시멘트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두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다리는 그것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리 오시오. 그는 앞장서서 숙직실로 들어가더니 재킷 위에 사냥옷을 걸치고 장화를 신었다. 그리고는 아라빈이 머리띠를 걸치고 샌들을 신는 것을 기다렸다. 숙직실을 나온 다리는 출구를 가리키며 그에게로 말했다. 가시오. 하지만 아라빈은 꼼짝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도 함께 갈 거요. 다리는 교실에 들어가 비스킷과 대추야자 그리고 설탕을 싼 다음 교실을 나서기 전에 테이블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그냥 나와 문을 닫아 걸었다. 이리로 갑시다. 그는 아라빈 덜어 뒤따르라 하고 동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학교에서 얼마 가지 못했을 때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다시 학교로 돌아와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아라빈은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는 듯 서성거리며 그의 거동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갑시다. 그들은 한 시간쯤 걸은 위에 뾰족한 석개함으로 된 산 밑에 쉬었다. 눈은 점점 빨리 녹기 시작했다. 태양은 물 웅덩이를 말리며 벌판 위에 따사롭게 내리쬐었다. 그들이 다시 출발했을 때에는 흙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 이따금 이름모를 새가 즐거운 울음소리를 내며 힘차게 날아올랐다. 다리는 심호흡을 하며 신선한 공기와 햇볕을 들이마셨다. 푸른 하늘 아래 이제는 거의 황토빛이 된 낯익은 대자연의 품에 안겨 그는 어떤 흥분을 느꼈다. 그들은 남쪽을 향해 다시 한 시간쯤 걸어갔고 마침내 부서지기 쉬운 바위로 된 평평한 언덕에 이르렀다. 그것으로부터 고원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다. 동쪽으로는 메마른 몇 그루의 나무가 보이는 평원으로 내려가게 되고 남쪽으로는 기복이 심한 바윗돌로 뒤덮인 벌판으로 뻗어있었다. 다리는 두 방향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멀리 지평선이 하늘과 맞닿아 있을 뿐 사람이라고는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아라빈을 돌아보았다. 아라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청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다리는 그에게 불쑥 보따리를 내밀었다. 자 받으시오. 이것은 대추 야자와 빵 그리고 설탕이오. 이틀은 충분히 먹을 수 있을게요. 그리고 여기 돈 천 프랑도 있고. 아라빈은 일단 보따리와 돈을 받아들긴 했지만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물거리고 있었다. 자 보시오. 다리는 동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가 댕기로 가는 길이오. 두 시간만 걸으면 댕기의 합숙 수사반에서 헌병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오. 아라빈은 여전히 보따리와 돈을 든 채 동쪽을 바라보았다. 다리는 그의 팔을 잡아 끌고 남쪽으로 몸을 돌리게 하였다. 그들이 서 있던 높은 지대 밑에 보일락말락하게 길이 있었다. 이게 고원을 횡단하는 길이오. 여기서 하루만 더 걸으면 초원과 목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법도에 따라 당신을 맞이하고 숨겨줄 거요. 아라빈은 다리에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한 빛이 영역했다. 이것 보세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다리는 고개를 옆으로 저으며 말했다. 아니, 아무 말도 마시오. 나는 그만 가보겠소. 그는 등을 돌려 학교를 향해 두어 걸음 내딛다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아라빈을 한 번 돌아본 후 발길을 재촉하였다. 그는 한동안 차가운 땅 위에서 힘차게 들리는 자신의 발걸음 소리만 들을 뿐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는 말없이 걸어가다가 잠시 후에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라빈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서 팔을 아래로 내리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는 목이 조여오는 것 같아 뭐라고 한마디 투덜거리고는 손을 내져우며 발길을 재촉했다. 그가 다시 멈춰 서서 돌아보았을 때 아라빈은 이미 가버리고 언덕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다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하늘의 높이 솟은 해는 그의 이마 위로 뜨겁게 내리찌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결심이라도 한 듯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이윽고 언덕에 이르렀을 때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그는 언덕을 바삐 기어오르느라 숨을 헐떡거렸다. 바위로 뒤덮인 벌판이 남쪽으로 훤히 내다보였고 동쪽 평원에서는 벌써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열분 안개 속에서 감옥으로 가는 길을 천천히 걷고 있는 아라빈을 발견하자 다리는 가슴이 뭉클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교실의 창문 앞에 선 다리는 벌판 위로 춤추듯 내리쬐는 따사로운 햇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의 등 뒤 칠판에는 꾸불꾸불한 프랑스의 강들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툰 솜씨로 씌어진 글자가 보였다. 우리 형제를 넘겨준 너는 각오해라. 다리는 하늘과 벌판과 저 멀리 바닥까지 펼쳐진 아득한 땅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넓은 벌판에서 그는 혼자 서 있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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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